영상 편지 그래 영상 편지가 제일 많겠다 마지막 멤버가 고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근데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영상 편지 그래 나은아 안녕 어떡하지 들고 있어 지금 하는 거야? 아 부끄러워 야 근데 안 예뻐요? 그림이? 이런 말 해도 되나? 왜 또? 좀 야동 같아 아 운명스럽게 신부다 우리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너만 그래 너만 그래 베게라도 치울까 베게를 딱 치워줄게 그리고 얘가 살짝 걸리니까 되게 이상해 약간 이상하면 다 치우자 그래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 지금 어때요? 지금 괜찮아 깨끗하네 깨끗하네 자 시작 난 안녕 난 안녕 지금 활동 중이라 바쁘지 음악 중심에 있을 텐데 항상 응원하고 있고 멀리서도 잘하길 빌고 많이 보고 싶어 빨리 한국 가고 싶다 한국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안녕 내고 안고 잔다 안고 잔대 응원해 응원해 는 감사합니다.